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이 3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폐회식 감독단과 자문단, 홍보대사가 위촉됐습니다. 2018 평창올림픽 총감독이었던 송승환 PMC 대표가 자문위원장을 맡았고 강수진 국립발레단장과 이도훈 홍익대 교수 등이 자문단에 합류했습니다. 홍보대사로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스켈레톤 윤성빈과 쇼트트랙 최민정을 비롯해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5명이 위촉돼 대회 알리기에 나섭니다. 개폐회식 총감독에는 양정욱 연출, 총괄 프로듀서에는 오장환 연출이 선임됐습니다.